우표로 떠나는 역사여행 스물일곱번째 시간입니다. 1966년에서 1977년 사이에 발행된 기념우표인데요. 전체는 이렇습니다. 자 그러면 자세히 들여다볼께요. 쌍사자 석등입니다. 그 다음에 옆에는 태극기구요. 이것은 제1차 그라비아 인쇄 보통으로 생깁니다. 역시 7원짜리 태극기 10원짜리 태극기입니다. 자 다음 줄에는요. 청자 수병 오리 수적 백자기 그 다음에 미륵보살 입니다. 다음에는 대형 보통 사진인데요. 박정희 대통령 사진입니다. 1970년에 찍었네요. 옆에는 세로우표인데요. 역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. 늘 역사는 흐르고 있습니다.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지원해 주십시오. 다음에는